강서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역 내 총생산 성장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번 조사에서 강서구는 지난해 대비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이 44%로 뛰어올라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지역 내 총생산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로 지난 2일 서울시는 2017년 기준 서울 지역 내 총생산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. 보고에 따르면 2017년도 강서구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16조 7,7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.3%의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. 강서구는 정보통신업을 비롯해 사업서비스와 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2배 이상 성장했으며 특히 마곡지구 개발로 LG사이언스파크, 롯데컨서시엄 등 대규모 연구시설과 건설업체 등이 입주한 부분이 큰 역할을 차지했습니다. 2017년은 마곡지구가 갓 입주를 시작한 시기로 본격 입주가 시작된 2018년과 2019년의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한편 강서구는 지난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실시한 2019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난 10년간 가장 혁신적인 성장을 이뤄낸 지자체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.